제발 깨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압축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압축은 실패해도 빨리 실패하니까. 괜히 심장 앞에서 깔짝대다가 죽는 것보다는 심장까지 도착했을 때 확실한 덱파워가 있는 압축 덱을 하도록 하자. 나 천장 할걸. 생명 압축. 하루 25. PNP. 하필 타스야. 어쩔 수 없지. 하필 타스마트. 뿔 부입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락은 언제 나올까? 양심의 무감각. 철힘. 펜터... 펜터 있어서... 안져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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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장해제 엄청 중요한 카드야. 진짜. 진짜. 개중이야. 안져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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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석도 났다. 0x4 볼 수 있죠. 와 마이너스 7. 1 곱하기 2. 4신까지. 이거 그냥 다 주는데. 소주도 주는데. 엘바몹 잡아서 빨리 타락. 타래기. 아 불폭기가 켜. 엘바몹 잡아서 빨리 타락. 엘바몹 잡아서 빨리 타락. 타락이 없어도 물론 가지는 충분히 강하지만. 그냥 빨리 타락 소요. 그냥 소요 빨리. 엘바몹 잡아서 빨리 타락. 좀atif Otto 그래. hinom egg. 노인정.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당근이 어딨어 아 아 가지마 안 돼 가도 돼 꺼져 잘 먹고 잘 살아 잘 살아 행복해 허허 허허 이걸 해냅니다 도둑놈이 상점주인보다 카드 잘 주 도둑놈이 상점주인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기반이라니 요은님 시드 플레이로 미션하시면 안됩니다 와 와 와 킹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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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한걸 타락 강화해야겠죠 타락 강화해야겠죠 아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괴로우실 것 까지야 괴로우실 것 까지야 괴로우실 것 까지야 아이고 이게 이렇게 잡히야 야 잠깐만 제발 야 이거 여기서 먹긴 너무 아까운데 여기서 못먹는다 절대 안 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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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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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못 뽑나? 뽑았다 아씨 잠깐만 야 일어봐야되지 사신이 뽑을 때까지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씨 못 먹었다 여기서라도 따갑대 할 수 있을까? 무려 볶음도 있다고 하이고 이 걸 pp를 못쓰.. 아니 바리를 못쓰네 아이고 형상 나왔는데 쪼끔은 버틴 풀핀다 대충 적당한 미션을 건다는데요 대충 지은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쌍절곤 아 블리트 가지말자 대충 블리트 안간다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난관회생 서순에서 나오는 거 보소 핸드가 10장인데 격도를 쓸 수 있네 아 디디 카즈 스타라기 아 아 놀랍게도 아 아 아 팔굴 팔굴 나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 좀 채우자. 아 근데 신기한 건 또 채우고 있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아 윤가라미님 5개월 구독. 아이고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8화. 연타 본노. 결단. 이제 스킬 카드. 그. 드로우 위주로 좀 챙기면은. 파밍은 다 한 것 같은데. 참 참. 콤보 들어가는 거 대박이다 진짜. 심지어 표창도 있어. 흘려보내기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흘려보내기 쓰면 이긴다는. 그. 제 팀. 아. 스킬. 으. 무감각. 필요하다. 아. 아. 내 사신네도 안나 아유 스킬 카드 다 달린거 아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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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편해 아야 불풍기 썼으면 잡았다 스킬 다리까지 이거 뭐 종 집어도 되고 뭐 아니 왕관 집어야겠지? 코스트 필요하니까 종 안돼요 죽어요 osten 이 스킬 스킬 오코스트 타락까지면 탑이 없네 이거 미쳤네 진짜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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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충 첨탑이 알아서 저거.. 저거 줄 겁니다. 저거. 아 무감각 대충 줄 거니까 그거 짓고 그냥 클리어하면 돼요. 참 쉽죠. 거봐요 무감각 나오죠. 쉬운 게임이네요. 쉬운 게임이네요. 쉬운 게임이네요. 쉬운 게임이네요. 쉬운 게임이네요. 아 지옥범스였지. 쉬운 게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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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에 가지가 줍니다 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 유물에 그 카드 정말 끝은 나네요 백란 퍼즐에다가 재물이면 핸드 터진다 이런 대기면 저거 뭐냐 타락 한 장 더 넣어도 딱인데 무광각도 하나 더 나오면 하나 더 넣는게 좋고 도망가고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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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첨탑이 첨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체력을 체력을 늘려놔야 돼. 체력을 체육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감각. 아 실수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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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아무것도 넣지 않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사신이 두 개나 있지? 가즈에서 사신이 나오나? 야 뭐야 이거. 가즈에서 만나요. 가즈에서 만나요. 스킬 카드가 없어. 스킬 카드가 없어. 하지만 상대의 목숨도 없지. 뒤져라. 스킬 카드가 없어. 스킬 카드가 없어. 스킬 카드가 없어. 스킬 카드가 없어. 그냥 무감각이나 하나 더 주신다면 좋겠네요. 스킬 카드가 없어. 스킬을 받겠습니다. 하나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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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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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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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첫 회에 바로 테라까지가 나오네. 정말 쩌는 시대야.